장중혁 심판입니다. 윤호영 심판입니다. 이승호 심판기에서 수고히 이기시겠습니다. 자 오늘 경기에 국민의 여성생 3단계 가수 아이유형의 슈프가 이겼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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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주에 앞서서 아이유형의 훈련원께 담당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 서울 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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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날 활동하고 있는 아이유 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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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형의 승리 위리 10주가 있겠습니다. 10주 어디까지가 하는지 여러분 힘이 있죠?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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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형의 10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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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형의 아이유형의 10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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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주 아이유형 im 11주 아이유형 10주 아이유형의 아이유형의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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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